와 야 야 야 인마 이거 꽃 파는데 이건 밀가루는 인마 이거 또 뭐고 이거 또 밀가루 비밀인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막 졸업식 할 때 이거 밀가루 뿌리고 축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래 팔고 있습니다 뭐? 못해 이걸 와가리키려 인마 괜찮습니까 형님 괜찮습니까 형님 돌았나 인마 아저씨 막 사람 죽일라까나 인마 아저씨 오늘 졸업했어요? 뭔 소리 하노 마 나노야 책임지고 좀 머락해라 알겠습니다 형님 와 진짜 이거 마 내가 우습게 보이나니 어?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그럼 이모니가 안 웃겨요? 아저씨도 웃기죠? 이게 어딘가 썼노 이게 진짜 아 왜 때려요 마 울은 얘기하는데 인마 웃고 계획어 뭐하는 짓이고 진짜 이게 웃으면 사람 떼어도 돼요? 그래 인마 저 아저씨 웃고 있는데요 그래 와 웃는데 와 웃는데 마 돌았나 인마 행님이다 인마 아 밀가루스 몰랐습니다 인마 야 책임지고 전마 데리고 가가지고 좀 혼내켜라 알겠습니다 형님 나랑 혼내야나 인마 인마 나랑 혼내야나 인마 아저씨 아저씨 누가 나 찾으면 나 못 봤다 그래요 알았죠? 뭔 소리 하시 아따만 모자만 살아있네 모자 야갈리 아니 야요 야야야 뚱땡이 뚱땡이 Games 뚱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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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